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여권에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지만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,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. 출마의 변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. 양승조 지사와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우리 사회가 행복하냐라는 질문으로 양승조 충남지사의 긴 대선 출마 연설은 시작됐습니다.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, 국민들은 왜 집과 일자리가 없고 살림은 어렵냐는 겁니다. 그래서 양지사의 대선 출마 일성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. 주거와 교육, 의료 등 필수 인상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.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도정철학이었던 저출산, 양극화, 고령화의 해법을 국정에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. 4, 5인 가정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면제 혹은 15만 원 이하로 공급해 화제가 됐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 채씩 15년간 300만 채를 짓고, 공공주택 비율도 20%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청을 신설하고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조정을 약속했습니다. 지방분권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, 초광역, 메가시티 조성 등 균형발전을 역설하며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했습니다. 양 지사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이고,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 도시로 전환을 시도했을 당시 22일 동안 삭발 단식했던 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. 출마 선언식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허태정, 이춘희, 이시종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양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.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마 선언은 박용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재명, 정세균, 이광재 등 유력한 후보들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. PJB 광진원입니다.